그래서 중국에는 막 이 엘프기 성형이라는 것도 있어. 막 이 성형이 2천만 원이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K-POP이라든지 한국의 연예인분들을 같이 촬영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응. 요즘에 그 P랑 좀 비슷해. 사실 TMI지만 얘가 원조야. 일본의 아이콘 한 대. 다이슨 드라이기를... 증정품! 아... 대박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친한 언니이자 중국에서 왕홍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려 300만 팔로워를 가진 크리에이터 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언니랑 같이 뭔가 중국의 뷰티 업계 얘기도 해보고 중국의 크리에이터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고 한국이랑 어떤 게 다른지 중국 뷰티 트렌드도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언니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몰랑이 여러분. 저는 중국의 K-뷰티, K-문화를 알리고 있는 한국인 왕홍 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언니 얘기를 가끔 하면 진짜 중국인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 있거든? 왕홍이 되게 사람 이름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 이렇게 한국어로 영상 찍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다자하오 이렇게 말아. 근데 왕이 인터넷이라는 뜻이고 홍이 스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홍이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니 성이 또 왕이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인인데 한국말 잘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 저도 질문 많이 들었었어요. 언니 중국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지도 궁금해. 지금 8년 전인데요. 나이가 뽀록이. 2016년도? 그쯤에 중국의 뷰티 크리에이터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예능을 제가 온 쪽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중국에서 채널도 만들고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그리고 전에는 언니가 타오바오에서 몰도 운영했잖아. 언니 유튜브도 다 봤는데 너무 썸네일이 멋있는 거야. 어글로 좀 끌어봤어요. 자랑해 주면 안 돼? 아 제가 중국에서 주로 촬영하는 게 이제 한국의 뷰티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한국의 제품들도 지금 판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타오바오 위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요즘에 또 라이브가 너무 대세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제품들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맞아. 언니를 보면 한국에 있는 날이 없어요. 힘들어요. 한국에서 결혼도 했고 한국에 남편이 있기도 한데 한 달에 절반은 중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중국 가서 일을 하길래 진짜 언니야 너무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 이제 실력이 힘듭니다. 제가 한 달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네 번 중국 출장을 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여섯 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요. 지금 신혼인데 세미 장거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한국은 라이브 시간이 길면 한 90분. 너무 부러워. 너무 신기하네요. 부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는 라이브 처음 했을 때 한 시간이 기본이었고 요즘에는 좀 길면 한 시간 반. 이걸 넘는 경우가 없거든. 언니 얘기를 들었는데 한 시간 반 그냥 켜지를 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진짜 스포인트식이에요. 한 시간 반 할 거면 켜지를 말래.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중국이 트렌드가 이코머스 쪽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제 릴스나 쇼트 보기 시작하고 라이브도 요 1, 2년 사이에 되게 핫해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틱톡이 이제 중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고 라이브도 아마 예전부터 여러분들 동대문에서 막 중국 아웅분들 라이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로수길.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라이브 한다 이러면 최소 4, 5시간은 기본이고요. 막 10시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최장 봤던 케이스가 24시간 하는 분도 봤어요. 24시간? 그냥 앉아. 앉아고 그냥 계속 하는 분도 내가 보기는 봤어. 근데 그건 당연히 중국에서도 역대급이고 되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 글쎄 서로 소름 돋았어. 24시간 내내 라이브를 해야 돼. 밥도 그냥 라이브 하면서 먹고 화장실 후딱 갔다 오고 경쟁이 너무 살아오기 힘들어요. 난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륙입니다 여러분. 대륙의 스케일. 1시간 할 거면 키지 말아라.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도 아무래도 외국어로 라이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3, 4시간이 진짜 맥스더라고요. 3, 4시간 하고 끊고 좀 쉬고 밥 먹고 충전하고 저녁에 다시 키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도 그때 라이브 갔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8시간 했다. 10시간 했다. 그게 사람이 가능한 숫자인가?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핫한 제품들 요즘 중국에서만 나오는 제품들 또 궁금하고 제가 발이 많이 쌓아왔어요. 본토 한국이지만 중국에서만 팔고 있는 제품들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그것도 좀 가지고 와달라고 했거든. 더마팜이랑 VT 요즘에 한국에서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되게 핫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VT에서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콜라보 촬영을 한 번 했었거든요. 언니 같이 촬영했어? 근데 그게 벌써 20년도니까 4년 전이네? 그때 이미 중국에서 핫한 지 조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트렌드가 많다. 좋습니다. 제품들도 하나씩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오늘 다 준비해 왔거든요. 아까 어떤 스타일로 먼저 보고 싶어요. 요즘 중국에서 이거 진짜 핫하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일부러 몰랑이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중국 왕홍 스타일 메이크업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약간 제 메이크업에서 제일 좀 튀는 부분이 나 딱 말하고 싶어. 맞아요. 속눈썹. 한국은 좀 가닥가닥 속눈썹이 유행이잖아요. 이거 이거. 대륙에 속눈썹 갑니다. 여러분. 지금 메이크업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한국? 여기 주인계. 맞아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좀 경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나? 중국 속눈썹은 좀 더 존재감이 있고 중국 메이크업들이 여기 사진바를 잘 받아요. 이렇게 이목구비를 엄청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눈썹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악마 속눈썹이라고 불러요. 약간 좀 악마처럼 눈이 이렇게 나있다고 해가지고 이름 잘 지웠다. 그렇죠. 그렇죠. 귀엽지. 그래서 저도 오늘 속눈썹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길어. 어. 이 앞뒤로는 짧고 한 가닥이 쭉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느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닥가닥 속눈썹. 톡톡하라. 그거보다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네. 맞아. 맞아. 언니 지금 뭔가 앙큼한 악마 같아. 그치. 그치. 그래서 조금 더 고양이상? 이런 느낌을 연출하기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거 요즘에 태무나 아이예익스프레스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저렴해요. 얼마 이런 거 하나 사면?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태무에서 보면 한 3천원? 맞아 맞아. 3천원? 4천원? 저도 이거 한 3, 4천원? 오늘 산 거 같아요. 근데 콘텐츠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속눈썹 좀 비싸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 태무에서 사면 진짜 저렴하게 득참할 수 있어요. 디자인만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고르면 이거는 제 친구가 여기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속눈썹인데 접착제가 필요 없는 속눈썹이라고 해가지고 접착제가 여기 밑에 붙여져 있어요. 오! 진짜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막 귀찮잖아. 맞아. 접착제 막 말려가지고 막 붙이고 그러면서 막 다 늘어나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 밑부분에 접착제가 풀이 붙여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슉 붙이면 너무 편해. 역시 신세계다. 이거 한국에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도 단축되고 근데 시간도 단축되고 소보들은 사실 풀이 진짜 좀 짜증나거든. 이거 하면 엄청 쉽게 좋아 좋아. 가능합니다. 뭔가 좀 무난한 거 보다는 오늘 그래도 좀 재밌는 아이템들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언더 속눈썹에도 엄청 진심이에요. 중국분들이. 그래서 아마 중국 메이크업 보면은 이렇게 언더를 막 그리고 밑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나왔냐면 상상도 못할 거야 뭐지? 요즘 한국에도 붙이고 그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어? 있나 그럼? 도장이 나왔어요! 속눈썹 도장! 속눈썹도 못했다! 이 속눈썹 모양대로 도장이 이렇게 있어! 대박이지? 미미의 화장대 아니야? 천재 아니야? 천재? 아마 내 건 굳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도장 이렇게 찍듯이 찍어서 여기 눈에 이렇게 쭉 하면은 그릴 필요 없어! 그리면 막 삐뚤삐뚤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찍으면 이렇게 쭉 나와 속눈썹이 만약에 이게 지속력이 아쉽다? 그러면은 물순도 돼요 여러분! 타투! 타투! 우와!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리는 게 나올 줄 알았거든? 응! 근데 이거는 언더 이런 데 잘 번지잖아! 그래서 아예 이렇게 타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자기 눈 모양에 맞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서 이제 우리 뭐 해나 하듯이 물 이렇게 쭉쭉쭉 묻히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진심이다! 언더에 진심이다! 근데 이걸 내가 또 한 번 써봤는데 꽤 자연스러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막 너무 길다 싶잖아! 근데 눈에 이렇게 해보면 나쁘지 않아! 오 신기하다! 중국 도인에서 되게 핫했어! 다들 이거 막 해보고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았어! 이런 재밌는 꿀템들이 되게 많아요! 신세계? 뭐야? 이런 거 같은데 엘프 귀라고 혹시 알아? 들어봤어? 귀가 약간 이렇게 쫑긋한 거를 좋아해! 근데 너도 보면은 이게 봐야 아는데? 귀가 나오면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거든? 귀가 나오면? 어! 그래서 봐봐봐! 그냥 있을 때랑 이렇게? 어! 귀가 나오면 내 제품을 붙여주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엘프 귀라고 아이돌 사진들도 보면은 귀가 이렇게 나오면 얼굴이 더 작아 보여! 에? 그래서 중국에는 막 이 엘프 귀라는 것도 있어! 막 이 성형이 2천만 원이라고 뭐 얼핏 들었거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다들 2천만 원씩 수술할 순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제 제품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나와서 약간 쌍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쌍꺼풀 수술 대신 쌍테붙이잖아! 이것도 이제 귀 수술 대신 귀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귀가 이렇게 쫑긋해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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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붙여줄게! 나 지금 2천만 원 어! 시술을 받는 거지? 아! 그 막 필러 여기 넣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아니 근데 나도 이거 처음에는 엥 했거든? 근데 이게 좀 중독성이 있다니까? 나도 요즘에 막 이렇게 일단 이 안에 세트로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은근 드라마틱해. 근데 내가 남은 안 붙여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테이프처럼.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 세운 채로 얘를 이렇게. 아까 내가 너 머리 끝까지 붙여봐야지. 그러면 귀가 쫑긋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내가 잘 붙였니? 봐봐. 좀 살아나는 거 같은데? 나도 한번 붙여볼게. 나는 근데 원래 좀 귀가 쫑긋한 편이어서 이게. 차이가 느껴지나? 느껴져요? 잘 붙어? 이렇게? 어 보인다. 어. 잠깐만요. 오! 티가 안 티가 안 티가! 이쪽 귀가 조금 더 보여요. 그치? 여기가 근데 보이면 거울이 작아서 너가 느껴질지 모르겠다. 귀가 보이잖아? 그러면 확실히 얼굴이 작아 보여. 진짜요? 아니 반반 비교했을 때 어때요? 몰랑이 분들 어때요? 귀 있는 게 더 작아 보여요? 근데 나도 이 얘기를 듣고 아이돌 분들 사진을 보잖아? 그런 걸그룹 분들 이렇게 얼박샷 같은 거 보면은 귀가 이렇게 쫑긋 나오는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는 이 엘프기 트이프 되게 핫합니다. 좋아. 진짜 신세계야. 생각지도 못한 거야. 우리 막 얼굴 작아지고 싶어 하잖아 다들. 그래서 막 윤곽 건드리면 너무 큰일인데 요걸로 이렇게 그래서 귀를 건든다. 어 약간 속임수. 좋아 좋아. 본인 중국에서 일 많이 하고 있잖아. 응. 하면서 직업 만족도가 엄청 좋았다. 뭔가 기억에 남는 것도 있어? 일단 제가 처음에는 뷰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케이팝이라든지 한국의 연예인분들을 중국에 소개하거나 같이 촬영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직업 만족도가 이제 막 엄청 올라가죠. 누구 누구? 얘기했을 수 있어? 푸주 때 강다니엘 씨랑도 촬영을 했었고 SF9도 같이 촬영을 했었고 엔시티 분들도 몇 분 같이 했었고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자아이들 분들 아까 얘기한 그리고 권은비 씨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 직업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중국에다가 한국 케이팝을 같이 소개하는 거야? 그쵸 그쵸. 한국 아티스트분들 신곡 나오시면 소개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연예인분들의 뷰티칩 같은 거 같이 촬영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원합니다. 사심 가능. 그리고 좀 만족도가 높았던 게 또 제가 한국에서는 되게 그냥 평범한 30대 인데 중국에서는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되게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럴 때 너무 좋았죠. 다음은 한국 제품들인데 중국에서 진짜 핫한 거 근데 이게 핫한 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게 한 부류는 내가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되게 생소한 브랜드들이 K-뷰티라는 타이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근데 되게 잘 팔려. 아 진짜? 그래서 약간 좀 오잉? 싶을 때도 있긴 하거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핫하면서 중국에서 또 인기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난 처음에 솔직히 일본 제품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막 일본어 적혀 있고 막 이러잖아. 블러스 마스크? 뭐지? G-I-P-T 처음 보지? 그리고 이것도 혹시 들어봤어? 아니? 이거 한국 거야? 한국 거네? 얘는 수다이? 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제품들 우리 모르잖아. 진짜 삶에서 처음 봤어. 그리고 혹시 이거 알아? 이런 애들이 한국에 K-뷰티 이름을 달고 중국에서 잘 팔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모른다. 그치? 더마벨? 아니? 안 들어봤지? 이거는 한국 모델링 팩으로 엄청 핫해. 진짜 많이 팔렸어. 더마벨? 응. 한국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팩이라는 마케팅 문구로 엄청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오잉? 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열심히 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한국에서 진짜 핫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을 중국에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중국에서 K-뷰티 1세대라고 하면 팝팔에서 비가 있어요. 거기에 돈비 마스크팩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제 기사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22억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게 중국의 스케일이에요. 22억 장? 22억 장이 팔렸다고? 응. 중국에서 진짜 잘 됐어. 그리고 메디힐 이런 마스크 피부 류들이 중국에서 엄청 핫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도 이런 보습이나 진정 제품들은 워낙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좀 더 기능성 제품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추천해줘. 예를 들면 피부과 제품들 있잖아요. 원진 피부과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린지 모델링팩 이런 식으로 피부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중국 분들이 또 한국에 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히치도 중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그리고 멜지필이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조금 핫한가? 요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 멜지필도 중국에서 되게 핫해요. 그리고 미구하라라는 브랜드도 중국에서 꽤 잘 나가요. 오 좋아. 그리고 또 중국에서 유명한 제품들 약간 역으로 한국까지 넘어오는 제품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이 색조 맛집이 되게 많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브랜드는 유튜브에서도 좀 리뷰하시는 분들 보긴 봤어요. 약간 패키지가 예쁘기로 너무 예쁘다. 신데렐라 공주님 참 같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이거 공주야. 근데 여기가 패키징도 예쁜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블러셔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그냥 핑크핑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하늘색 블러셔도 많이들 하잖아요. 이렇게 좀 뽀용뽀용해 보이려고 얘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되게 바르기 좋고 예쁘다. 중국 화장품들이 되게 너무 예뻐. 색깔이 과감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나도 쓰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건 블러셔로 써도 되겠다. 이런 거 쓰고 싶다. 진짜 예쁘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공주님 된 거 같아. 여기 브랜드가 패키징도 되게 공주공주하고 제품력도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핫해요. 핫해? 이거 제가 몰랑이 분들 선물로 여기 브랜드 제품을 조금 준비해왔어요. 소스윗 감동! 이 언니 중국 스킬 미쳐버려. 다섯 분 정도 늦게 제가 선물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왕홍 언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대박. 너무 고마워. 진짜. 우와. 지금 나도 댓글 달아야지. 몰랑이 분들한테 중국 왕홍 혜민 언니 이름으로 같이 보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이거는 쓰시는 거 봤어요. 이거랑 그리고 인투유라는 브랜드가 여자 아이들의 우기씨가 중국에서 광고하시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한국 메이크업 쌤들 화장실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거 요즘 한국에서 은근히 핫해. 아 진짜?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내가 맨날 보던 제품이 요즘에 한국 SNS에서도 보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엄한 컬러를 가져왔는데 요즘에 그 피랑 좀 비슷해. 아 사실 TMI지만 중국 얘가 원조야. 원조고 최근에 이게 국내로 넘어오면서 국내 여러 브랜드에서 이거를 비슷하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잘하네 역시. 원조는 인투유다. 중국에서 진짜 핫해요. 그 컬러도 제가 오늘 좀 너무 엄한 컬러를 가져왔는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톤이든 다 마음에 드는 컬러를 픽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완전 글로벌이잖아. 국내에 있는 이 제품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직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직구를 많이 하도 직구템으로도 은근히 유명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즘 약간 핫하게 올라오는 브랜드인데 이게 핫해지니까 이 라인도 같이 핫해지는 거야. 맞아 맞아. 이 브랜드 자체가. 나도 찾아봤는데 얘를 쉽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봤는데 내가 이거를 사고 싶었어. 아 진짜? 하나 줄게. 어 진짜 뭐야.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얘를 일본 여행가서 일본에서 샀어. 아 진짜? 일본에서도 이게 파는구나. 일본에서도 동키호테에서 얘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약간 그 스머징되는 블러 틴트 쓰고 싶으면 얘를 써라라고 요즘 은은하게 리뷰가 되더라고. 얘는 약간 좀 블러 느낌 나는 스타일이고 얘는 이제 약간 글로우 광 나는 애인데 컬러도 예쁘고 지속력도 괜찮고 난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 이런거 컬러도 막 엄청 흔하지 않고 오!! 딱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촉촉이? 맞아 맞아 어. 일단 가성비가 진짜 좋대. 가격이 진짜 착해. 한 만 원대? 가격이 아니요. 만 원? 아 맞아 이것도 있어. 한국에서 만약에 직구하면은 거의 원래 판매가로 많이 사실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은 라이브가 진짜 저렴하게 40% 50% 이렇게 할인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6, 7천원이면 득템을 할 수가 있어. 10년 전 가격인데? 그래서 중국이 라이브가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요즘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만 사지 정가 주고 사는 사람들 많으면 없잖아. 너무 비싸. 그래서 이런 거 세일할 때 사면 진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중국 제품 언니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나름 인투유를 기대를 했거든? 아 진짜? 속으로 약간 인투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딱 가져와줘서 됐다. 이거 내가 원했던 그림이다. 좋네 좋네. 그리고 이거 아마 중국 찍혁 메이크업 영상들 보시면 이거 진짜 많이 보일 거예요. 진짜 많이 보일 게 스치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죠? 얘가 광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코끝 이런 데 띠욱 하면 이렇게 빡! 쉐딩 컬러들도 잘 나왔고 이것도 중국에서 진짜 핫해요. 나는 근데 이거 진짜 살만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돼 있고 거울도 있고 이러니까 난 진짜 잘 쓰고 있어. 가격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야? 만 원 정도? 진짜 싸다. 그치? 네 가지 컬러나 있는데. 만 원. 인투유도 가격 한번 봐볼까? 인투유 내가 일본 동키호 때에서 만 원 정도에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인투유 막 두 개에 만 원? 이래요. 지금 두 개잖아. 두 갠데 만 원? 언니한테 부탁해서 몇 개원도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그 예전에는 샤오미가 되게 대륙의 실수라고 막 그런 밈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계에 샤오미 같은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언니랑 저는 엄청 친하다 보니까 업계 TMI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 중국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 맞아요. 한국도 인플루언서분들 마켓 같은 거 하실 때 선물 같은 거 준비하시잖아요. 중국 스케일 진짜 들으면 깜짝 놀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선물로 카이엔 포르쉐 이런 차 드리는 이벤트 경품도 있었고 그리고 난 진짜 너무 충격이었던 게 라이브가 이렇게 뭐 10시간씩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5분에 아이폰 한대. 대박이지. 계속 써는 거야? 이거는 뭐 구매 인증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중국 라이브 보면은 추첨? 하여튼 뭐 이벤트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냥 물건 사든 안 사든 그냥 이 라이브 보고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5분에 한 대씩 계속 아이콘을 추첨. 대박이지. 가방도 해준다면서? 가방은 나도 했었어. 언니도 했었어? 어. 나도 막 구찌백 이런 거 예전에 했었어. 너무 신기하다.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 너무 대단한 거 같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중국에 작년에 홈 디바이스가 엄청 핫했었거든. 그래서 너도나도 다 이 경쟁이 엄청 붙었었어. 그래서 어떤 왕홈부는 디바이스 사면은 다이슨 드라이기를 증정품! 증정으로? 근데 그 디바이스가 좀 고가하기는 했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 개였나? 약간 두 개 묶음으로 사야 되는 그런 세트 제품이었는데 그거 사면 다이슨! 증정품 주는 이벤트도 하고. 와... 중국은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점점 벌어지는데 언니를 만나고 또 업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나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IT 계열이랑 이런 커머스 계열은 중국을 많이 따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나도 항상 언니한테 먼저 힘들어요. 30대 할미 힘들어. 나도 많이 배우거든. 내가 어떻게 커머스를 대해야 되고 한국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언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언니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한국에 조금 조금씩 업로드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언니 채널도 많이 놀러가서 또 중국 업계 얘기도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인사 언니 해주고 그것도 언니가 남편 선물로 타이칸을 선물해 줬는데 그 영상도 진짜 재밌거든요. 영상 보러 봐주세요, 몰랑이 여러분들. 또 뭐 해주고 싶은 거 알았어? 제가 중국 활동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한국에서 중국 이러면 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중국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프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도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언니 채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언니 채널로도 많이 놀러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인사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어, 이거 보세요? 뭔지,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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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이거 그... 나 가짜 샀어. 에에에? 아니... 태무에서 가짜를 파는 거야. 3,000원에 파는 거야. 3,000원 너무 양해. 너가 너무 양해, 언니. 속는 셈 치고 사봐야 돼. 진짜 속았잖아. 아! 아니... Gorora 네에 한번 건가요! unwanted 편함 Smoky Vehicle GM pharmacy